스캐럴? 스캐럴? 스캐럴 올릴? 어려워! 상대 안 쓸 수도 있어. 리플리 질다 터 헬로! 하이, 내 이름은 에린, 아메리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예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예지수입니다. 완벽합니다. 저도 한 3살. 평범한 것 같아요. 1부터 10. 5? 5? 저는 11. 너무 넘었어. 이번에는 영어 언론층이랄까? 영어를 듣는 순간, 어? 뭔지 모르겠어. 이런 게 있어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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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뭐가 다르지, 나를 모르겠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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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어려우면 L이랑 R 번 eli 발음이 되게 다르잖아요. Door, 일리, 사운드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빨리 바꿔야 돼서 아시아 사람들이 못 해요. R는 ly U? R ist 좀 느린 것 같은데요? 브루워리? 브루워리? 난... 브루워리. 이번에 안 들을게. 브루워리. 또 R이다. 여기 월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 안으로 말려 들어갈 것 같아. 브루워리. 브루워리. 어려워! 리프리저레이터. That's not bad, yeah. 리프리저레이터. Yeah, that's pretty good. 리프리저레이터. 이건 음철이 너무 많아서 R도 되게 많아요. 간단하게 냉장고라고 할 방법은 없나요? 프리지. 프리지? 나는 그것을 해야지. 리프리저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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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언라벨? 언라벨? 언라벨. 언레이블. This is unrival. 아, 언라이블. B는 발음이 되게 어렵죠. 아래 입술을 흔들어야 돼. 언레이블. Yeah, good, good, that's good. 리프리저레이. 리프리저레이. 리처리? That's pretty good, yeah. 리터러리. 리터리리? 지역이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리터러리라고 하는데 리처리. 리처리, it's okay, too. 생각보다 엄청 잘했는데. 스크롤? 스크롤. 스크롤리? 하하하하하하하. 스카..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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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할 때 세게 해야 돼요, 내가. 어, 스크롤. 그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R2게 있잖아요 붙여서. 그건 어려운 부분. 아니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예예예. It's okay. Squi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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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bad.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그 어려운 부분은 처음에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형 잘 안 쓸 수도 있어. 독해할 때나 봐봤지. Same time이라고 하면 되죠? Same time.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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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ood. He threw three free throws. That was much better than I thought it would be. He threw three free throws. He threw three free throws. He threw three free throws. 어렵다. 가장 빠른 속도로. He threw three free throws. He threw three free throws. Good. How can I cram cram in a cream cream can? How can I cram cram in a cream cream can? 나도 이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How can I cram cram in a cream cream can? 해석이 되니까 또 약간 이런 게 다른 것 같아요. L이랑 R은 또 바꿔야 돼요 빨리. Cram cram. 제가 처음에 너무 잘 안 돼요.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How can a cram cram in a cream cream can? How can a cram cram in a cream cream can? Good try. How can a cram cram in a cream cream can? 이건 클래식이에요 되게.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She sells, she sells by the sea shore. She sells, she sells by the sea shore. She sells, she sells by the sea shore. She sells, she sells, she sells. 어렵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S는 잘 해야 되는데. E가 많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 혀나 방세 형 그거 바꿔야 돼서. 그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입이 바빠야 되네. 이게 근데 she sells까지 하고 C가 쉬로 나와요 다시. 그러니까 she sells, she가 돼요. T가 잘 안 나오고. She sells, she sells by the sea shore. She sells, she sells by the sea shore. Yeah, good, good. She sells, she sells by the sea shore. 네, 오늘은 본인들의 영어 발음이 어떤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떠셨나요? 댓글에다가 우리가 몇 점이었는지 달아주시면 좀 영어 공부를 해오겠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어떠셨나요? 엄청 잘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완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꾸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